대한외국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한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한국인처럼 보이는 법 1타 강사 신윤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수강생 미스터화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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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을 좋아해요 K-Food 좋습니다 한국에 굉장히 오래 사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수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화씨 이거 뭔지 아시나요? I know 당기세요 좋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한국인은 당기세요 적힌 문을 밀어야 한국 사람입니다 네 미시면 돼요 이거 뭘까요? I know 당기시요 당겨주세요 제발 당기시요 꾹 당겨요 예스 미세요 왓 왓 이게 무슨 말이야? 그냥 외우세요 목잡아니까 다음 이거 뭘까요? 고정문 미세요 왓 한 번 부딪쳤다가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미는 거예요 예 부딪쳤다가 이게 무슨 말이야? 왓 그냥 순서를 외우세요 오 마이 갓 좋습니다 색깔 공부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한국 색깔 잘 알아요? 예스 좋습니다 신호등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 요거 무슨 불일까요? I know 레드 빨간불 예 빨간불 정확합니다 잘했어요 요거 뭘까요? 예스 옐로 그림 노란불 네 노란불 맞아요 이게 뭘까요? paleτί 파람불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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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초록 불 파란불 외우시면 돼요 그냥 왜 그러는거야? 그게 뭐야 대체 그럼 이것도 파란색이야? 무슨 소리 하는거야 초록색이지 그럼 이건 む 외우시면 돼요 그냥 이게 뭐야 대체 그냥 머릿속에 두드려 넣어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그건 알겠고 나 한국어 발음 너무 어려워 아 좋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발음을 알려주실 1타 강사도 또 모셨습니다 우리 한국어 발음 1타 강사 빤나씨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하이 하이 좋습니다 자 우리 사회생활 할 때 높으신 분들한테 인사할 때 발음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요겁니다 왓 아 니읍시까? 아니시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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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안해요? 아니시까? 그냥 외우세요 그 다음에는 헤어질 때 직장에서 퇴근할 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요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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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박수 왜 치는 거야? 한번 해볼까요? 수고하셨습니다 완벽해요 완벽한 한국사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다 한국사람들 또 외국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아플 때 신호를 제대로 보내야 되잖아요 이것도 정확합니다 어디 땅 부딪혔을 때 아 저 지금 너무 아픕니다 119 좀 불러주세요 이거는 진짜 아픈 게 아닙니다 진짜 아플 때 나는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왓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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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한 발음이에요 정확한 발음이에요 왓? 왓? 정확해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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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한국인처럼 보이고 있어요 예 나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사람들 한국사람들 좀 거칠 때가 있거든요 한국 남자들 싸움을 말리고 싶다면 말리지 마세요 왓? 아니 왜 싸우는데 말리지 말라는 거야? 이건 상황으로 보여드릴게요 나와주시면 됩니다 아 나 진짜 손빵 알면서 정말 왜 그래? 오늘 한 번 사과 한 번 쳐봐 오늘 피 한 번 봐야되나 이거 어디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맞으려고 정말 싸움을 말리고 싶으신가요? 말리지 마세요 아우! 안 싸워요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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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인데 안 싸워요 아우! 아우! 조금도 안 싸워요 아우! 아우 닿지가 않아요 닿지가 전혀 아우! 걱정 많아요 어? 쳤어 쳤어? 안 쳤어 자 우! 어! 쳤어! 안 쳤어 아우! 이게 바로 말리면 싸움이 더 커집니다 아니 숨질러! 왜? 뭐야? 웃어? 왜 그래? 괜찮아 괜찮아? 정말! 쳤어 쳤어! 안 쳤어! 감사합니다! 지금까지 대한외국인이었습니다! 감사합니다! 정감은호 11번 윤형빈 팀의 대한외국인이었습니다